으악 땀이 조울조울 밤에도 한증마 당장 가십시오 시원함이 상상조울 이제는 자연의 손 인견 인견 쿨매트다 아차고 우와 완전 얼음장이네 얼음장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하냐면요 아니 그 쿨매트만 해도 시원한데 여기에 그 비싼 인견 잘 아시죠 그 인견을 쫙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 하나 안 쓰고 이렇게 시원한 겁니다 얼음장 같이 시원한 쿨매트에 인정고 원단 고가의 인견까지 쫙 깔아 시원함 증폭 쾌적함 증폭 파루만 인견 쿨매트 전기 사용 노우 전기요금 노우 전기로 한 푼 안 들면서 마술같은 시원함 100% 국내 제주의 친구의 명가 파루만 브랜드를 모를 가격까지 쳐 대박 파루만 고급 인견 쿨매트가 한 39,800원 여름엔 인견 인견 아닙니까 쿨매트만 해도 시원한데 거기다 고급 인견까지 쫙 이야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이게 살짝 가슬가슬하면서 그 인견 특유의 상쾌한 감쪽부터 다르고요 게다가 친구 전문 브랜드 파루만이잖아요 이제 쿨매트도 아무거나 덥석 사지 마시고 품질 소재 오늘 가격까지 정말 대박입니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다 진짜 공기도 안 쓰는데 오늘 좀 이렇게 시원하죠 쿨매트에다 시원한 인견까지 쫙 걸었잖아 인견까지 시원해 적합 쿨매트와 비교 불가 이며 냉장고 원단 자연의 나무에서 온 고급 인견을 쫙 이제 쿨매트의 시원함에 인견의 쾌적함까지 불통에 갔던 잠자리가 얼음같이 쿨 더운 열대야에도 잠이 솔솔 깔기만 하면 시원함이 유지되는 타이테크 냉덕질 차가운 냉기가 발산되면서 몸의 열을 계속 흡수 환영구적 냉기 재생 전기료 한 번 안 드리고 해마다 여름마다 시원하게 쿨매트에다가 그 비싼 인견까지 쫙 차원이 다릅니다 에어컨 찬 바람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죠 여름 내내 전기로 한 푼 안 들죠 이런 건 얼른 사셔야죠 아 추워 진짜 시원하다 인견이라 더 시원해 에어컨 안 틀어도 되지? 전기로 한 푼 안 들지? 와 시원하다 봄에 들러붙지 않는 자연 소재 고가의 인견까지 쫙 시원함 증폭 쾌적함 증폭 찜통 열대야에도 밤새 쿨쿨 더운 침대 위에서는 물론 끈적한 소파에서도 시원하게 야외에서도 시원하고 푹신푹신 딱딱하게 굽고 컴팡이 터져서 한 해밖에 못 쓰는 제품 노! 100% 국내산 고급 폴리머젤에 합의량까지 업! 더 두툼하니까 바닥에서도 폭신폭신 말랑말랑 구들 염려도 노! 고주파 특수처리 후 파이어스의 박음질까지 이중으로 튼튼하게 생활방수 가공으로 음료를 쏟아도 싹! 물세탁도 가능해 햄마다 새것처럼 반영구적 사용 볼록볼록 엠보싱 사이로 냉기가 솔솔! 시원함을 더하고 한쪽은 가슬가슬 인견! 한쪽은 부드러운 쿨링 원단! 고급 양면 쿨매트! 침대에도 바닥에도 소파에도 울거주기 쾌적하게! 반려동물에게도 시원한 여름을 선물! 전기 사용 노! 전기요금 노! 저가 쿨매트와 비교 커브! 고급 냉매젤을 타미량 업! 더 두툼하고 이주 마감 처리로 내구성도 업! 게다가 고가의 인견까지 쫙! 양면 고급 인견 쿨매트를 신군명가 하루만 브랜드에 100% 국내 제조인데도 가격은 오늘! 중형 쿨매트에 머리가 시원해지는 쿨 베개까지 한 39,800원! 잠깐! 2만원만 보태시면 물이 누워도 넉넉한 특대형의 쿨 베개까지 두개나 더! 한도 초가 찬스! 고치지 마시고 전기로 걱정 없이 해마다 여름마다 시원하게 보내세요! 쿨매트는 다 비슷하다? 천만에요! 친구의 명가 파르망의 고급 인견 인견 쿨매트입니다! 이제는 자연의 손! 인견! 인견 쿨매트다! 얼음짱같이 시원한 쿨매트에 인정고 원단! 고가의 인견까지 쫙 깔아! 시원함 증폭! 쾌적함 증폭! 전기로 걱정 안 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자니까 너무 좋아요! 에어컨도 없이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시원하다고 아주 좋아하시네요! 전기사용? 노! 전기요금? 노! 깔기만 하면 쿨! 깔기만 하면 시원함이 유지되는 하이테크 냉각지! 차가운 냉기가 발산되면서 몸의 열을 계속 흡수! 반영부족 냉기 재생! 전기료 한 푼 안 드리고 해마다 여름마다 시원하게! 시원한 쿨매트에 고가의 인견까지 쫙! 이명 냉장고 원단! 자연의 나무에서 온 고급 인견을 쫙! 이제 쿨매트의 시원함에 인견의 쾌적함까지! 불떡이 갔던 잠자리가 얼음같이 쿨! 더운 열대야에도 잠이 솔솔! 전기도 안 쓰는데 어쩜 귀신가지? 쿨매트에다가 시원한 인견까지 쫙 깔았잖아! 물세탁까지 오케이! 위생관리도 속 시원합니다! 고주파 특수 처리 후 파이어스의 박음질까지 이중으로 튼튼하게! 생활방수 가공으로 음료를 쏟아도 싹! 물세탁도 가능해 해마다 새것처럼 반영부족 사용 한쪽은 가슬가슬 인견! 한쪽은 부드러운 쿨링 원단 고급 양면 쿨매트! 에어컨 에어컨 찬바람 싫어서 안 트는데 이거 있으니까 잠도 잘 와! 시원하고 쾌적해서 에어컨 없이도 새것 같다니까 너무 더워서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이제 뭐 너무 잘 자네 전에 건 금세 터지고 딱딱해져서 버렸는데 이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전기로 한 푼 안 드리고 여름 내내 해마다 시원하게 게다가 그냥 쿨매트도 아니고 고급 인견 쿨매트를 이 가격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품 독나기 전에 얼른 전화부터 주십시오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열대야에 잠 못 드는 분들 에어컨 전기료 부담에 찬바람이 싫으신 분들 캠핑 가서 더운 텐트 안에서도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 여름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도 침대에도 바닥에도 소파에도 온도 주기 시원하게 100% 국내 제조에 친부의 명가 파르망에 믿을 수 있는 품질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까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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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것 같아 전기 사용 노 전기요금 노 적합 쿨매트와 비교 커브 고급 냉매제를 함유량 업 더 두툼하고 2주 마감 처리로 내구성도 업 게다가 고가의 인견까지 쫙 잠깐 양면 고급 인견 쿨매트를 침구명가 하루만 브랜드에 100% 국내 제조인데도 가격은 오늘 중형 쿨매트에 머리가 시원해지는 쿨 베개까지 한 39,800원 잠깐 2만원만 보태시면 불이 누워도 넉넉한 특대형의 쿨 베개까지 2개나 더 단독 철가 찬스 못 치지 마시고 전기로 걱정 없이 해마다 여름마다 시원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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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